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을 시궁창에 몰빵해버린 그런 그지같은 아짐에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친구 하나 매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선동질, 발악을 해보았지만 그 지능이 따라주지 못하여 결국 폭삭 망해버린 어떤 아짐에 원제, 아이 문제로 친구랑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는 서른세 살 동갑내기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위해서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제삼자 시점으로 써볼게요. 라고 했지만 뻔하죠? ㅇ이랑 ㅁ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고 다같이 어울려 노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인데요. 여기서 ㅇ이랑 ㅁ이만 결혼을 했고 거기에 매우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4개월 차에요. 여기서 ㅇ이는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 만날 땐 어쩔 수 없이 늘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물론 ㅁ이 남편도 교대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다같이 만날 때 자기 아기를 남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에만 나와요. 즉 남편이 집에 없는 날엔 그냥 안 나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ㅇ이가 ㅁ이한테 야 넌 왜 항상 네가 원하는 시간만 맞추려고 하는 거야? 다같이 보려고 해도 너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ㅁ이가 ㅇ이한테 너 그게 뭔 소리야? 난 니들끼리 만나도 좋다 했고 서운해 한 적도 없었어. 이러니까 ㅇ이가 그래 그럼 너 빼고 만나는 거 허락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만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대꾸를 했고 ㅁ이는 바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꾸를 한 뒤에 바로 단톡에다가 나 진짜 괜찮으니까 니들 앞으로 니들끼리 만나도 돼. 이랬는데 단톡방 분위기가 갑자기 세해졌고 여기서 다른 나머지 친구들이 미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무 뜬금없어. 지금 이거 우리 모두의 뜻이 아니라 그냥 ㅇ이 혼자 그러는 건데 등등등 이런 변명을 하다가 미음아 우리는 괜찮았는데 ㅇ이가 좀 오바를 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다음엔 ㅇ이한테 야 너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ㅇ이가 말하기 아니 나는 시간 다 괜찮고 언제든 되는데 미음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날 못 만나고 그러는 거 많았잖아. 나는 싫었다고.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미음이가 이기적인 거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대화를 본 미음이가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무조건 시간에 맞춰 나올 테니까 이응이 너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네 새끼 달고 나오지 마라. 이랬는데 이응이는 바로 이 워딩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아니 내 새끼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니. 그리고 미음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굳이 애를 달고 와가지고 네 애 때문에 고기 연기나는 거 한 번도 못 먹어봤고 술집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또 애 밥 먹이는 그것도 더 취하는 것도 이제 더 못하겠으니까 너 앞으로 절대 애 데리고 나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요 야 같은 애 엄마끼리 왜 이러냐 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상황이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싸웠는데 미음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저한테 너는 남편한테 애를 한 달에 한 번 봐달라는 소리도 못하냐 입 없어 왜 그러고 살아 왜 나한테만 쳐 지랄이야 이래가지고 이응이 저는 결국 크게 상처를 받게 됐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뒤에 후기 많아요. 댓글 1번 누구긴요 이응이죠 그러니까 바로 너예요 이 미친 아줌마야 2번 지금 둘 중 누가 더 쓰레기 진상이냐고 물어본 겁니까? 어? 어 옆구르기 뒷구르기 아니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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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가 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죠 너 이 아줌마야 미음이는 친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기 애를 남편한테 맡길 수 있는 날에만 골라서 쳐 아니 나오고 있는데 넌 뭐야 남들 배려하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개 이기적인 진상이라고 알겠어요? 2번 이응이가 진짜 이기적이다. 친구 상황에 대해선 되게 공격적이고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당연히 이해를 해달라고 이게 뭐야? 애를 맡길 데가 없으면 그냥 쳐나가지를 말던가 니들 남편 둘 다 교대 근무라며 넌 왜 안 하는데 친구들이 양보해서 데리고 나가더라 하더라도 애가 먹은 건 엄마의 니가 계산을 쳐야지 와 그지 건성 진짜 퇴웃이 놀라오네 아니 애를 왜 이렇게 그지처럼 키우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3번 나도 이응이처럼 아이 때문에 밖에 못 나가던 때가 있었죠 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애를 밖에 못 데리고 나가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친구들을 우리 집에 부르자 이래가지고 친구들 불러서 내가 먹을 거 다 해주고 다 사줬어 그리고 지금 애가 다 커서 미음이처럼 애 맡기고 나가요 이응아 맡길 사람이 없으면 집에 초대하고 니가 다 사아 동네 그지처럼 애 구걸해 먹일 생각 좀 하지 말고 4번 쓰니가 이응이죠 뭐 안 봐도 뻔해요 아이 개수치 아니 그리고 살면은 그러고 살면 애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아줌마 끌 끌 끌 끌 끌 5번 아니 같은 애 엄마들끼리도 서로를 이해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미혼 친구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싫을까 6번 와 이거 뭐야 심지어 지 아이가 처먹은 것도 친구들이랑 덧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친구들 못 만나면 애 밥도 못 사먹이니까 부득부득 미음이 빼고도 만나자고 염병을 쳐 떨었던 거구만 그렇구만 추가 댓글 잘 읽었고 맞아요 제가 이응입니다 근데 미음이는요 지 애를 못 맡길 때마다 저한테 눈치하리 눈치를 줘가지고 그냥 제가 총 떼매고 말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뭐 토요일 해보자 이러면 미음이 애는요 뭐 토요일 야 그날 너는 빼줘 우리 남편한테 애 못 맡겨 이러고 그냥 데리고 와라 그러면요 어른들 모임에 어른이 데려가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귀찮아 싫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거 저를 대놓고 공격하고 저격하려고 하는 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부러 똑같이 한번 저격을 해본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여하튼 지금 저한테만 많은 비난을 하고 계시는데요 굳이 이거 따져보면 미음이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건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 아 이게 뭐야 나는 당연히 쓴이가 미음인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제가 이응이에요 이러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끌 끌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해 이 아줌마 끌 끌 끌 끌 끌 2번 아니 그러니까 니가 선빵을 쳤지만 10배로 더 얻어 쳐 맞으니까 그게 억울해 혼자 지진 거였다 이거네 어머 놀라워라 3번 완전 개당당하게 제가 이응입니다 이거 쳤쳐 진짜 웃기네 끌 끌 끌 2번 추가 2번 추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글이 너무 미음이한테 위주로 써진 거 같아서요 제가 애를 데리고 나간 건 열 번 중 몇 번 안 되고요 심지어 미음이 얘 아이 친구들이 애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소액을 느낄까 싶어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라고요 또 와서 저희 아이랑 같이 놀면 좋고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미음이는 애초에 아기를 낳기 전부터 자기 남편한테 가사를 하든 육아를 하든 누가 혼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신념을 가졌었고 누구도 다 할 수 있게 반대로 제 신념은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엄마가 주 양육자니까 일부러 남편한테 안 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지요 다른 걸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열받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제가요 그래도 얘 친구니까 미화를 시켜준 거지 실제로 미음이가 훨씬 더 심하게 나쁜 말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쓰면 혹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안 봐줄까 싶어 가지고 일부러 좋게 미화를 시켜준 거라고요 제 말 알겠어요? 댓글 1번 옘병하네? 지가 이응이고 처음부터 지 위주로 썼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지만 욕을 해야 되니까 미음이 위주로 쓴 것 같아요? 이랄지? 아니 양육은 부부가 같이 해야지 엄마가 주 양육자라고? 이게 뭔 개소리여? 틀린 걸 혼자 다르다고 우기면서 정신 승리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뭐 해줄 말이 없네? 2번 아니 친구들이 네 애 얼굴을 왜 알아야 되는 거야? 3번 본문에는 분명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으면서 추가 글에는 주 양육자가 엄마라 일부러 안 맡겼다고? 와 졸렬하다 졸렬해 어쩜 이렇게도 사람이 찌질할 수가 있어? 그래 네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알겠다 4번 추각을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이 엄마 친구들 얼굴 알아서 뭐 하게? 뭐 하게? 일가 친척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 자식이랑 노는 게 좋을 거라는 거 이 역시 지극히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 상대방 아이는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애 아빠도 분명 엄마랑 똑같은 부모인데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안 맡기는 거면 그렇다면 애가 다 클 때까지 본인 혼자만 양육을 하겠다 이건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애 아빠는 애가 클 동안 뭐 하는 거야? 개 답답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미음이한테 사과나 하세요 미음이한테 죄가 있다면 덜 떨어지는 친구를 둔 것 뿐이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음이가 아니라 미음이죠 하다보면 좀 혼미해져요 미음입니다 미음 5번 모두에게 손절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애 안 데려간다고 약속하고 말이야 미혼 친구들은 이거 참아준 거지 좋아해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미음이가 아니라도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니까 지금 친구들 반응 분위기를 봐도 정말 모르겠어요? 미음이 눈치만 보고 있잖아 너 손절하는 중이라고 그리고 네 새끼는 네가 좀 사다 먹여 맘충이야 뭐야 6번 아니 아무리 추가를 해도 무조건 다 네 잘못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도 인정을 못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딴 그지 같은 걸 왜 올리는 거야? 도대체 그게요 이런 경우 진심으로 지가 잘했다 생각했어 또 당연히 지 편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7번 아니 애가 엄마 친구들 얼굴을 꼭 보고 알아야 돼? 스니야 지금이라도 좀 솔직해지자 우리 너 혼자만 애를 데려가니까 친구들 눈치 오지게 보이고 또 친구들 만나서 놀고는 싶은데 또 너 혼자만 그러면 욕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미음이도 똑같이 데려 나와라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열받아 이 난리인 거 누가 모르냐? 8번 아니 아빠는 주양육자가 아니라서 못 맡기는 거라고? 그럼 네 친구들이 주양육자냐? 미친? 발끝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뼈를 맞았네 그래 멈추지 마 멈추지 말고 좀 더 발악을 해보라고 나한테 즐거움을 달라 이거지 가끔 이렇게 내 편 들어줄 라면서 글 쓰는 진상들을 보면요 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논란을 일으키고는 싶은데 지능이 안 따라서 그걸 못하는 그런 느낌 당당하게 제가 이응입니다 어쩌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